이번 주에 챙겨야 될 주요 경제연수 챙겨보는 김혜민 기자의 머스터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끝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걸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서학개미들이 이 방송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국내 주식은 사실 큰 상황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서학개미들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주식을 보유할 때 말고요. 실현을 했을 때 그 차익이 있다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만 아직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서학개미들이 챙기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에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익을 실현해서 그 플러스가 난 수익이 있으셔야 돼요. 손해본 분에 해당 안 됩니다. 맞아요. 총 합계가 마이너스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랄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 이익이 많지 않은 분들도 대상이 아닌데요. 250만 원 순이익 250만 원이 넘으셔야 합니다. 250만 원 넘게 번 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250만 원까지는 공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이 CG가 있는데 이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김혜인 기자 요즘에 CG도 자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순이익 250만 원. 여기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올해 테슬라를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선 250만 원 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200만 원 남겠죠. 세금을 구부하는 대상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0만 원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22%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22% 하면 얼마일까요? 써있는 사이. 네. 맞아요. 44만 원 대략적으로 너무 쉬웠나요? 네. 44만 원을 내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22%가 양도소득세에다가 지방세 포함해서죠? 네. 다 포함해서예요. 21%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증권사 앱에서 이 세금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도 많거든요. 네. 이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 세금 줄이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요. 안 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 낸다고요? 네. 줄이는 방법이겠죠? 아. 그렇죠. 안 내는 방법? 네. 그러니까 탈세가 아니라요. 절세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상파에서 탈세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방법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워시세일이라고도 불려요. 워시세일이라고 어떤 의미가? 어떠세요? 워시세일? 약간 돈 세탁? 세금 세탁?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허용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능합니다.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CG를 준비했는데요. 앞에처럼 똑같이 제가 테슬라를 샀다가 팔아서 450만 원 순이익을 남겼고요. 게임스톱은 들고는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산식대로 순이익은 150만 원이고요. 그러면 공제 금액 250만 원 안에 들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실현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타로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주식은 조금 힘들지만 이게 사실 그런 주식은 많지 않고 대부분 우량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팔았다가 다시 되사면 사실 크게 갖고 있는 내 재산에서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기업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고 있는 10줄을 팔았다가 싼 가격에 다시 10줄을 사니까 10줄을 갖고 있다는 점은 똑같다. 맞아요. 그런데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네. 앞에서 제가 그리고 미국 얘기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허용이 되지 않는다. 워시 세일 룰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미국에서는 주식을 판 뒤에 30일 안에 이 손실을 본 주식을 되사면요. 이 산식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너 세금 줄이려고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게임스톱 300만 원 마이너스 되는 거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지만요. 미국은 안 돼 하고 여기서 빼버립니다. 그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한 가지 방법 말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에게 증여를 한 번 한 뒤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요. 이거를 얼마에 샀는지랑 상관없이 증여를 받은 날의 취득가액이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엄마고 손순 기자가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천만 원에... 이런 예를 들을 때는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천만 원의 취득가액으로 산 주식이 있는데 이게 그 사이에 2천만 원으로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증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증여를 한 날에 전후 두 달 종가 평균을 내서 이게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앞으로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취득했던 천만 원 취득가액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매도를 할 때 이 2천만 원과 천만 원 사이에 천만 원은 생략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내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대신에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증여세는 또 아낄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증여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고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요. 이 증여세를 생각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 세금을 알고 싶다,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 휴장일과 결제일입니다. 먼저 이 휴장일 제가 그래프로 이것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31일 마지막 날 휴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 대체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은 주문한 날로부터 3영업일 뒤에 결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영업일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매도할 건 미리 매도하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 효력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세금 신고도 올해 미리 해야 되나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금 신고 기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증권사 앱에서 많이 대신해 주고 있어요. 돈 내야 되지 않나요?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제 범위인 250만 원 안에서 수익 실현을 한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때도 내가 세금 신고해야 되나요? 나는 어차피 세금 안 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는 모든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다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악개미분들이 12월 31일 전에 하셔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 저도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증권사는 제가 이익을 냈는지 손해를 받는지 모르고 미국 주식이 있으신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렇게까지만 말하나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아마 저희가 거래를 더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죠. 특히 손해를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해본 주식들을 팔고 다시 산다고 하는 건 수수료가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세금이 워낙 세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얼마나 버셨나 또 상황이 어떤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판단을 하시되 한 번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김혜민 기자 얘기 듣고 빠른 시일 안에 오늘 내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